11월 27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20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운영기관에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와 문화시설 등의 공공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총 8개 인증기관에 의해 동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반면 지난 5년간 사용 승인을 받은 국가 지자체 신축 건축물의 BF 인증 취득 비율은 34.4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매년 인증받은 대상물이 제대로 유지 관리되는지와 같은 실태조사와 사후 관리 역시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다수의 인증기관 존재로 인한 인증기관 간 편차 발생과 일관성 부족 문제, 인증 의무화로 인한 인증건수 증가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인증운영기관 설치 등으로 체계적인 인증기관 업무 지원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BF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는데요.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BF 인증제도 운영 부실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며 보건복지부 역시 인증운영기관 설치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인증운영 업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은 지난 23일부터 장애의 비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고성원으로 살아가는 장애 공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기호원 캠페인 다같음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다름과 같음을 더한 합성어인 다같음을 통해 다름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정기호원 참여자에게는 다르지만 같다가 적힌 열쇠고리가 전달돼 일상 속에서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정기호원회에도 SNS를 통해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같음을 의미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고 한국장애인재단 계정을 태그해 공유하면 됩니다. 캠페인으로 모인 기금은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과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배포, 인식개선 강사 양성 등에 사용돼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과 관심을 높일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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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